물고기의 이름은 코끼리 고기 인데요 이 물고기 이름은 코끼리 고기 인데요 이쪽 뿔이 남긴 코끼리 코랑 닮아서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리고 뿔 위에 있는 그쪽의 입이고요 손파를 싸서 먹이를 기절시키는데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이쪽에 뚫린게 입이에요 이렇게 뚫린게 그쵸? 이런 것이 입이에요 이 물고기들은 떼로 몰려다닌 것 같습니다 물고기들끼리 서로서로 막 모여다녀요 엇갈린 것처럼 마치 여기가 내 자리야 그러면 싸우는 그런 느낌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내 자리야 이 물고기의 이름은 이 물고기의 이름은 이 물고기의 이름은 이 물고기의 이름은 이 물고기의 рег이도 provides 이 물고기의 이름은